안녕하세요 마을혜님이에요 오늘은 레진으로 간단하게 워터폴 만드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왠지 인어가 살 것 같은 그런 깊은 바닷속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기둥 몰드로 워터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가지 모양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몰드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레진을 채워야 돼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음베컵을 3개 준비해서 각각 레진을 짜주세요 오늘은 물점도 레진으로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을 해 볼 거예요 세 가지 색상을 각각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씩 넣어주세요 도구를 이용해서 조색제가 뭉친 부분이 없게 잘 섞어주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착색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진주 같은 반짝임을 줄 수 있는 펄이 들어간 착색제예요 펄 입자가 굉장히 미세해서 카메라에 잘 잡히지는 않는데 엄청 영롱한 반사광을 낼 수 있더라고요 원래 이 몰드는 길쭉한 연필꽂이를 만들 수 있는 몰드예요 그런데 이 몰드를 끝까지 채우지 않고 반 정도만 채워서 워터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레진을 모두 넣고 완전히 큐어링 해주세요 이렇게 깊은 몰드를 작업할 때는 앞뒤로 충분히 큐어링 해주세요 몰드를 뒤집어서 분리해줬어요 그리고 뒷면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사포로 깔끔하게 갈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워터볼의 틀이 만들어졌어요 PVC 필름지를 틀 위에 대고 모양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필름지를 잘라주는데 검은 선이 안 보이도록 안쪽으로 잘라주세요 틀 위에 고점도 레진을 한 줄 올리고 필름지를 올려서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필름지 위에 고점도 레진을 올려서 코팅해줄 거예요 이때 필름지랑 틀의 연결 부분을 꼼꼼하게 코팅해줘야지 나중에 필름지가 벌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꼼꼼히 코팅해서 큐어링 해주세요 이제 뒤집어서 안쪽에 내용물을 넣어줄 거예요 진주비즈랑 조개파칠을 넣어주세요 작은 진주뿐만이 아니라 큰 사이즈 진주도 하나 넣어서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서 필름지를 붙여서 코팅해주면 쉐이커가 완성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물을 채워서 워터볼을 만들 거예요 글리제린과 물을 섞어서 틀에 가득 채워주세요 그 위에 필름지를 올리고 새어나온 물은 휴지로 톡톡 닦아주세요 그 위에 바로 고점도 레진을 올려서 코팅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코팅해주는데 여기서도 특히 모서리 쪽을 꼼꼼하게 코팅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큐어링하면 이렇게 신비로운 이너 워터볼을 완성했어요 이 워터볼은 마감할 때 금속 고리보다는 투명한 고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리 파츠를 붙여서 마감해줬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